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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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 한 번에 느꼈어 나 널 만나면 더 낼 수 있지 새감도 풀어 풀어 I'm coming girl 풀어 풀어 네 경계 girl 사실 난 접근하지 않아 쉽게 저 멀떼들은 머리에 왁스 빼면 시체 오 무섭다 마리언니 조용히 해 오오 언니 포스 뮤직라인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아까 언니한테 한 말 있잖아요 주조 뭐였죠? 주조 아니야? 주조 스키데요? 주조 스키데요 그치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에이 에스파라인 에이 에스파라인 오 진짜 아니 일어나 일어나라고 야 김파도 일어나 왜 김씨라는 걸 안 돼요 야 이파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야 파도 일어나 박파도 일어나 여긴 김채윤이 있고 여기는 김채윤이 있고 여기는 박연지 이 있고 뒤에는 김수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고 있고 이렇게 지금 언니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죠? 이게 언니에 대한 이렇게 하는 이런 만루의 모습입니다 언니도 아직 안 먹고 있는데 먹으려고 하네요 만루가 너드젤리랑 너드젤리랑 내가 내가 그 초코 이름 뭔지 알아? 그 초코가 나 몰라 파란색 파란색 봉투 인터넷 찾아봐 문자 그 아이스크림 우리 첫날 아틀란타에서 보드 보드 그거? 밑에 브라우니 있는 거? 응 맞아 밑에 브라우니 있어 아래는 아이스크림 그게? 그게 제일 맛있어? 아니야 그게 제일 기억해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로 줬던가? 근데 진짜 너무 퍼 아 저는 그거 그 베트남 요리 뭐? 아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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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진짜 인정해 저한테 베트남 먹는 거 그 떡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양 진짜 많고 그리고 우리 한식당 가서 감자탕 먹고 어 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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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먹고 먹자 진짜 진짜 맛있게 먹고 감자탕 나 저는 이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라이징 할 때가 제일 신나고 음 그러니까 라이징 할 때가 제일 신나고 약간 아 그래 이거지 하면서 이거지 하면서 덩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마스크 하고 있잖아 쉽게 쉽게 다 이길 기다 나 나 나 알고 싶어 나 너의 A2T 저리 저리 쳐 뭐? 하나 둘 둘 둘 둘 어떡해 설렘다 내년 이맘때 한층 더 저희가 성숙해져 있겠죠? 저는 완전 어른이 돼서 김수민이랑 정예린 막 갑자기 완전 성숙해져가지고 한강 위에 있지만 내년에는 하늘 위에 있어 하늘 위에 있기를 아 비행기? 월드투어 예 7인프레스 대박나게 해주세요 와 아 안녕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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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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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아니 설마 야 4명 같이 4명 뭐야 17 18 19 아니 뭐야 뭐야 이게 뭐 에? 4명이예요? 4명이예요? 설마 4명이예요 설마 4명이예요 아니요 와 4명이예요 이게 말도 안 돼? 으하하핳 네명 4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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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대요 환영합니다 나름 내면 빨리 만나요 안녕 안녕 가apper 근데 사실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약간 스타일이 오토바이 타일 것 같아가지고 약간 히메컷이라긴 조금 애매하고 승을 좀 많이 내가지고 짧게 차거든요 일단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 흐름이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게끔 곡을 나열하는 거에 진점을 잡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트리플S를 듣고 싶다면 이걸 틀어서 제가 곡을 나열한 거를 들으시면 편할 거예요 제가 잘 해놨거든요 허브곡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올려보고 싶었고요 조금 늦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곡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다 밀크푸딩이에요 더 흘리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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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세 국가의 세 앵커가 모였습니다 먼저 일본의 제가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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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하면 돼요 먼저 일본의 제가 속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도 중국어로 뭐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저도 오늘 많은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에볼루션과 에볼루션의 활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거 태현 뉴스인데요 웨이브 왜 왜 웨이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는 뉴스입니다 우와 16명 모두가 참여한 시즌 그리틴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자 davon 속보입니다 16명 모두가 참여한 요려고 안무 영상을 드디어 내일 오늘 굉장히 춥네요 대본이에요 진짜 대본 제가 이런만 하게 해주셨네요 속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춥네요 피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트리플S의 타이틀곡을 전부 재녹음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어? 왜죠? 저희 트리플S가 전세계도 많은 웨이브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타이틀곡을 영어 버전으로 녹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트리플S도, 웨이브도, 모드하우스 식구들도 모드모드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12월, 24년, 25년, 26년 항상 저희 트리플S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리플S 채콘이었습니다 안녕